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이 저출생 대응과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출생 및 양육 관련 인식 개선 사업에 서로 협력하고 인구 이슈 관련 프로그램과 캠페인 제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. 이는 일 가정 양립과 행복한 출산, 양육 환경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목적이 있습니다.